어제 샌니랑 같이 개싸움 해가지고 콧잔등이 물린 게 껍질만 물린 게 아니라 전체를 갖다 물어가지고 이게 형상이 이상해 돼버렸네요. 샤프하고 날카로운 콧잔등이 진돗개처럼 납작하게 부어가지고 아우 어떡해요. 아우 이거 어떡해. 너무 부었네. 아우 세상에. 눈코까지 끼었네. 너무너무 힘들었겠어요. 밤새도록. 어머나. 너무 얼굴이 부었어요. 콧잔등이 납작해가지고 뼈쭉한 주두가리가 샤프하는 것이 이게 납작한 진돗개처럼 납작해져 버렸어요. 아우 저 썬이란 놈이 물어가지고 어제 개싸움으로 아우 이게 콧잔등이 지 얼굴이 아니네요. 아우 얼마나 힘들었어. 아우 우리 저 이놈은 이놈은 아주 다리를 물렸는데 다리는 멀쩡한 같애 이놈. 뭘 잘했다고 소리를 이 뭐 뭐 좋다고 꼬리를 치고 난리야. 어? 아이고 요새 이놈들이 어? 아이고 이게 기운. 이처럼 이렇게 콧잔등이 샤프해야 되는데 조금 부어가지고 어. 이놈은 멀쩡하네. 어? 얘 썬이 썬이야. 이거는 콧잔등이 샤프한데 저 말라가 더 썬이보다 더 샤프한데 그게 아주 둔탕하게 변해버렸어요. 아 아이고 우리 말라는 튼튼 부었죠. 아 아이고 속상해.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